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설계 23 웹스타일 가이드 샘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의 타 플랫폼 구축 시에 WSG 샘플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WSG 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고객사에게 이미 아 이게 WSG 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구요 그래서 헤더 에어리어 레프트 왼쪽 컨텐츠 부분 푸터 아래부분 4부분으로 구성하구요 대표적인 색과 서브 색상 정하고 되도록이면 다섯가지 컬러 범위 안에서 정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